안녕하세요. 오늘은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 용어들이 많죠? 그런데 정의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윈블던 효과, 세일 앤 리스백, 대외지급준비자산, 외환 보유액, 레포 발작, 니트족, OTT,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더블 딥, 스프린터넷, 승자의 저주, RLD의 공포들,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 듀레이션, 위그룹업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3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한 데서 유래된 용어이다. 영국의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윈블던 테니스 대회와 비교해서 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이 가져오는 효과를 여기 밑으로 보세요. 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했을 때의 그 효과를 윈블던 효과라고 그러는데 왜 윈블던 효과라고 그러냐면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영국에서 하는데 영국 선수가 우승을 거의 못해요. 맨날 깨죠. 그래서 런던에서 금융시장이 런던에서 열리지만 영국에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금융시장에서 영국 금융기관은 고전하고 외국 자본 금융기관이 성공하는 것을 빗대어 쓰는 용어이다. 마치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이 맨날 우승하고 영국 선수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영국 테니스 선수 중에서 잘 치는 선수? 제가 테니스를 잘 몰라가지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명인가 누구 있다 그랬는데 거의 없어요. 아무튼 제가 테니스는 잘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매각 후 임대란 뜻으로 기업들이 운용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인데 기업이 부동산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한 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되어 그대로 사용한대요. 그 부동산을 팔아.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팔고 대신 그 팔았던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매수인은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100억짜리 부동산을 산 사람도 나름대로 좋은 게 이전에 썼던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각 후 임대니까 매각이 파는 거죠. 세일, 리스가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외화표시 대외자산을 의미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외지급준비자산 또는 그냥 대외준비자산 혹은 준비자산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통화당국이 국민경제 또는 통화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충장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이 보유외화라던가 SDR 특별일축권 IMF 포지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놈들을 우리가 대외지급준비자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좀 혼동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두 번째 읽어볼게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 보존이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이걸 외환보유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환보유액하고 대외지급준비자산하고 정의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에 차이가 있냐면 대외지급준비자산은 유량인데 비해서 외환보유액은 저량입니다. 헷갈린다고요? 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 대외지급준비자산은 뭐냐면 1년 동안 1년 동안 측정을 해가지고요. 여기 경상수지나 자본수지 이거 국제수지에서 나오는 건데 1년 동안 자본수지 경상수지 그런 거를 다 막 이렇게 짬뽕을 해와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외환 이런 외환보유가 1년 동안 쳤더니 천억이 남았대. 그런 유량의 개념이고요. 외환보유계는 천억이에요. 이런 설명 잘 이해가 안 가겠죠. 자 그러면 제일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를 하고 있어. 제가 사장이야. 그런데 1개월 동안 제가 여행을 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게가 있으면 뭐 그냥 술집이라고 할게요. 술집이 있으면 여기 앞에 카운터가 있잖아요. 카운터. 그럼 이 카운터에는 뭐가 있냐면 캐시. 캐시요. 뭐가 있습니까? 돈통이 있잖아요. 돈통. 제가 이거를 여기에 있는 점원 A한테 이거를 내가 1개월 동안 여행을 가고 있는데 네가 여기에 있는 캐시요. 돈통이에요. 돈통. 돈통에 있는 돈을 잘 관리해서 장사 잘하고 있어. 나 대신. 이러고 갔어. 그러면 이 A가 있잖아요. 1년 동안 이 돈통에는 가령 1년 동안 술을 사려면 술을 또 구입도 해야 되고 술을 또 파는 수익금이나 아니면 비용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쓴 비용은 한 달 동안 총 얼마이냐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비용을 썼고 그 다음에 총 수입은 얼마였냐면 300이었어. 그래서 돈통에는 얼마가 나왔냐면 수입에서 비용을 빼니까 100만 원 남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돈통에는 100만 원 남아있죠. 그러면 사장인 제가 갔다 와서 이 A한테 야, 너 내가 여행 간 1개월 동안 얼마 벌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가 이 돈통에 있는 이 한 달 동안의 비용과 수익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 사장님 이러이러 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유량의 개념이에요. 이게 대외 준비 자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물어봐도 사장이 여행에서 헐레벌떡 갔다 와서 야, 너 지금 돈통에 있는 거 얼마야? 지금 내놔. 라고 현재 돈이 얼마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런 과정 같은 거는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이 결과적으로 얼마만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저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저량과 유량의 차이가 유량은 그 과정까지 다 감안을 하겠다는 거고 저량은 현재 얼마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결론은 대외 지급 준비 자산과 외환 보유 계획은 똑같은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표시의 자산을 의미하는데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은 이런 1년 동안에 국제 수지의 증감을 다 계산해서 나온 것까지 감안한 게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이고 지금 현재 얼마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라고만 물어보는 게 외환 보유 계획이다. 요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크기는 두 개가 같지만은 유량과 저량이라는 그런 개념이 달라요. 오케이. 됐어요. 요거 두 개. 44페이지.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 자금 시장에서 레포가 요게 레포가 RP예요. 요게 뭐냐면은 환매 조건부 채권 얘기하는 거죠.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때 레포는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요거는 제 다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단기 금융 시장에서 레포 금리가 급등하면 금융 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레포 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작이 뭐가 있냐면 요 단기 금융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레포 금리가 올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나라에서 정한 의무 교육을 마친 뒤에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업 훈련도 거부하고 뭐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영어로 오버더 탑의 약자예요. 이 준말이다. 탑은 셋톱박스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셋톱박스 기반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PC나 스마트폰, 영화, 드라마 등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넷플릭스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장사가 9년을 단위로 6년은 감사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3년은 지정을 받아 계약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고 합니다.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기업과 감사인 간의 교착관계를 끊고 부실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제가 아시는 분도 회계사인데 이 감사를 주로 회계사가 하잖아요. 그럼 회계사들하고 기업하고 끈끈한 관계가 돼서 원래는 그 기업과 회계사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회계사가 기업의 장부를 뒤져가면서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장부를 했어요? 막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되려 회사가 누구? 이 회계사보다 갑이에요. 회사가 갑이고 회계사가 의리야. 그래가지고 이 회계사가 어떤 이 기업이 뭐가 좀 장부가 이상하죠. 그럼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사장님 장부가 이거 이상한데 제가 이렇게 고쳐놓을게요. 이런 어떻게 교착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오케이 됐습니다. 45페이지. 2001년 미국 모건 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가 미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경기가 두 번 떨어진다는 뜻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한 후에 잠시 경기가 회복됐다가 다시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말하는데 이걸 더블 딥이라고 그러죠. 더블 딥. 한번 팍 떨어졌다가 팍 떨어졌다가 잠깐 좋아졌어. 그래서 다시 팍 떨어지는 거예요. 더블 딥. 다음. 무엇은 파편이라는 뜻의 스플린터와 인터넷의 합성어로 인터넷 속 세상이 파편 조각처럼 쪼개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모바일이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어 서로 호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원래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데 이게 컴퓨터나 휴대폰 또 뭐 있죠? 이런 기기 중에서 뭐 있어요. 아무튼 태블릿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앱으로 바꿔져서 부서진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프린터넷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린터와 인터넷의 인터넷 세상이 쓰는 기기나 앱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는 현상 스프린터넷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출혈이 생겼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승자의 저주죠. 승자의 저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거죠. 기업이 합병이나 인수를 할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인수 주체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침체의 우려와 공포를 말하는데 이걸 뭐냐면 경기침체가 리세션이죠. 그래서 R의 공포라고 하고요. 이런 경기침체 등이 일어나서 해고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오프 이게 해고니까 L의 공포 그 다음에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이게 디플레이션이니까 D의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같이 알아두세요. R의 공포, L의 공포, D의 공포 경기침체의 공포, 해고의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 그래서 디플레이션, 이 D의 공포가 제일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공항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극심한 디플레이션으로 일하는 실업과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대공항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고요.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10억이 아니죠. 1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은 우리가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 같은 게 10개 있다는 뜻이죠. 그죠? 10억 달러, 10개 모이면 100억 달러니까 그래서 데카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로써 투자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게 듀레이션인데 좀 어려워요. 이거는 공식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듀레이션은 가중평균 만기로 평균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듀레이션은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율 위험,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 이자율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중요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평균 회수 기간이구나.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이 쓰이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 대해서 비자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인데 이걸 우리가 위구르법이라고 그러죠. 위구르법. 위구르족을 중국이 탄압하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은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럼 좀 더 힘 내시고요.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따분하지만 재미있게 공부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